어사프 잉글리스 주지쌤입니다. NIV 영어성경통독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사도행전 chapter 2 day 2 act chapter 2 verses 5 through 8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문장 끊지 않고 읽을 때 눈으로 기록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그리고 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요 화면 캡처해 두시고 먼저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Now they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n't all these who are speaking Galileans?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our native language? 이제 의미를 알아봐야죠. 의미하는 첫 단추는 어휘입니다. 어휘는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문장에 적용도 할 수 있고요. 어휘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장에 적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요 fear 그러면요 두려움 두려워하다 이런 뜻인데요. God-fearing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뭘까요? 경건한, 독실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경건한이라고 하는 게 God-fearing 그러면 경건하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bewilderment 그러면 당황, 당혹인데요. 요 앞에 in을 써주는 거요. 전치사랑 합쳐서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in bewilderment 그러면 부사적으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native 그러면 타고난, 태어난 이런 뜻인데요. native language 그러면 모국어가 됩니다. 요런 것들 쭉 한번 봐주세요. 그럼 다음에 설명을 들어야 직독직해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끊어잉기와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5. now there were staying 요게 나오는요. 자, 뭐 이제 뭐 이런 의미인데 사실은 해석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놔두고요. 요기 첫머리에 오는 대어는요. 사실상 해석을 잘 가지 않아요. 요게 어떤 문장을 이렇게 써주느냐면요. there is a pen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써줘요. 책상 위에 뭐가 있냐면요. 펜이 있습니다. 사실 얘는요. 의미가 전혀 없어요. 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냐면 유도부사라고 부르는데 왜 이렇게 쓰죠? 그거는 그냥 언어예요. 그렇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도 비슷한 얘기요. worst thing 그러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b 플러스 ing니까 진행의 의미예요. 동작의 강조예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또는 진행형은요. 동작의 강조이거나 아니면 상태의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냐면요.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진짜 머무르는 사람이 누군지가 나와요. God fearing Jews.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단지 there를 문장 앞에 끌어다 놓고 주어와 동사를 순서를 바꿔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늘 딱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쓰이는구나. 하나 그냥 is and are만 쓰이는 게 아니고 아 여기에 worst thing도 있구나. 만약에 pens 같으면 are를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형으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봐주세요. from every nation 모든 나라로부터 under heaven 하늘 아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이러면요. 이거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었냐면요. 천하 각국에서 즉 전세계 각각의 나라에서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늘 아래에 있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나라들에서 온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Now there were staying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God fearing Jews 경건한 유대인들이 from every nation on the heaven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부터 온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6절이에요. When they heard this sound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강한 바람처럼 이만 바로 성령의 소리였었죠. 이 소리를 들었을 때 A crowd came together 자 군중들 즉 그냥 많은 사람 이러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came together 함께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In bewilderment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당황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아주 당혹스러워해요. 당황스러워해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모여왔습니다. Because each one heard 왜냐하면 그들 각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들었어요. 그런데 뭘 들었느냐면요. 이거요. here의 과거형이 hard인데 here 다음에는 어떻게 올 수 있냐면 목적어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A라고 놓고 얘를 B라고 놓는데 이러면 무슨 뜻이 되냐면 A가 B하는 것을 듣다 이런 뜻이 돼요. A가 B하는 것을 듣다 B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뭐도 올 수 있느냐면요. ing 형태도 올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ing 형태가 오면요. 약간 동작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아 bing이 왔네 ing 형태 왔네 그렇다면 their own language가 A가 될 거고 bing이 b가 될 거다. 그런데 bing 뒤에 보니까 또 스포큰이 있어요. bing 스포큰은 b 플러스 pp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또 수동태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bing 스포큰은 그럼 말하는 게 아니고 말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말이 되어지다. 어떤 말을 하다가 아니고 말이 하는 것이 수동으로 말하는 것이 되어지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없어도 되게 어렵죠.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세요. a가 b하는 것을 듣다. 일단 이거 한 가지 생각해주고 그들 자신의 언어가 말 되어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들 각각이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가 오면 사실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는요. 좀 우리말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 번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being 스포큰 말이 되어지다. 말이 되어지다. 어떻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누가 말 되어지는 거냐면 언어가 말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하면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각각의 그 각각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당황해 하면서 모여들은 거죠. 이제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When they heard the sound 그들이 이 소리를 들었을 때 A crowd came together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In bewilderment 당황스러워 하면서 Because it's you and heard 그들 각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Their own language is being spoken 그들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7 Utterly amazed utterly는 완전히 이런 뜻인데 amazed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 조금 봐주셔야 돼요. amazed을 가면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amazed 그럼 누군가를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고요. 요렇게 amazed가 이게 지금 무조건 딱 오고 컴마 왔잖아요. 문장의 첫머리에 아 뭐 누가 그랬는지도 안 오고 이렇게 왔어요. 요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제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ing가 오면 주어만 찾아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pp에요. pp 얘는요. pp여서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pp로 오면 뭐예요? 수동의 의미로 뭐뭐 놀라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놀라게 되다. 그럼 누구냐? 뒤에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놀라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놀라서 그래서 사실은 요 사이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ing가 먼저 와야 되니까 이런 걸 뭐 분사구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걸 분사구문으로 막 풀고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 찾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우리는 사실 의미만 알면 되잖아요. 영어를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줄 알면 되거든요. utterly amazed 이런데 얘가 앞에 주어도 없이 느닷없이 이리가 왔다. 그럼 얘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 분사 얘를 과거 분사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pp라고 하거든요. 과거 분사로구나. 그럼 주어만 찾으면 되겠네. 주어는 당연히 뒤에 나와 있는 애가 요 앞에 주어로 오면 될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 분사이니까 만약 ing가 왔다면 요것은 능동으로 뭐 뭐 하느니 되겠지만 pp가 왔으니까 뭐 뭐 되느니라고 해보자. amazed 는 놀라게 하다니까 놀라게 되다. 아 완전히 놀라서 그들이 완전히 놀라서 they asked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하나 권해드리자면 이 7절은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운다기보다 암송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요거 하나 정도 딱 알고 있으면 아 깜짝 놀라서 정말 완전히 놀라서 그들이 물어봤다는 이런 의미구나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utterly amazed 완전히 놀라서 they asked 그들은 물었습니다. aren't all these 이 모든 사람이 아니냐 aren't로 물어봤으니까요 아니냐 이 소리예요. all these 이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한 다음에 후가 왔죠. 후는요 이 these를 수직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are speaking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비프라스 ing니까 진행이죠. 동작에 강조해요.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누가 아니냐 갈랄리안스 갈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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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딱 말하는 요런 리앙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아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말이야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이거예요. 요런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봐주면 됩니다. 요기에서는요 사실 끊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게 요기를 딱 끊어줄 수 있다 이게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갈릴리안이라고 하는 게 사실 S가 붙어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갈릴리어가 아닌가 갈릴리어로 말한다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aren't all these 하고 이 these가 어디까지냐면 요기까지요.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런 의미가 듭니다. 7절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이 문장 안에 정말 좋은 표현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직덕직 해보겠습니다. I'm really amazed 깜짝 놀라서 they asked 그들이 물었습니다. aren't all these 이 사람들이 who are speaking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안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8 8절이에요. then 그때 그런데 뭐 이렇게 해도 돼요. then요 그런데 그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how is it 요거 표현 잘 봐주세요. how is it 하고 that이 따라와요. 그러면 it은 누구가 대신 써준 거냐면 that을 대신 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거야 뒤에 물음표 왔죠. 그것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이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이 that 전체라고 생각해 주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that each of us 우리 각자가 here's them 여기에 이렇게 곧장 사람이 오잖아요. here 하고 곧장 사람이 오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다니 어떻게 된 거야. in our native language 우리 모국어로 이니 언어의 언어 앞에 와서 어떤 어떤 언어로 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 모국어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다니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모국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다니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그래서요. hear 다음에요. 어떤 사람 지칭이 나온다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듣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Can you hear me? 제가 하는 소리 들을 수 있으세요? 이런 소리예요. Can you hear me? 잘 들리세요? 이런 소리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요. 잘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잘 들리세요? 이런 표현. 그래서 여기에 them이 그들을 듣다가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직독직해 해볼게요. Then how is it?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냐? That each of us hears them.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다니 in our native language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모국어로 우리 모국어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의미를 그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Now they were staying in Jerusalem God-fearing Jews from every nation on the heaven. When they heard this sound a crowd came together in bewilderment because each one heard their own language being spoken. Utterly amazed they asked Aren't all these who are speaking Galileans Then how is it that each of us hears them in our native language? 여기 보면 어떤 하나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요. 여기 보면요. 여기 경건한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죠?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머물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나라에서 온 하늘의 모든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경건하다고 그래도요. 성령의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무리 거룩한 것처럼 보여줘도 내가 진짜 경건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성령을 받으려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해달라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조차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How is it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빨리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 자꾸만 제가 우리가 우리가 그래요 저희 이 영상을 찍으면서 꼭 꼭 제가 듣는 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증인된 삶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